안녕하세요. 저는 CHC랩의 연구원을 있는 성춘평이라고 합니다.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클래스 A2 타입으로서 공기순환이 70% 재순환이 되고 30%가 배기로 나가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. 안에는 헤파필터로 내장이 되어있고요. 고객님의 옵션으로 해서 울파필터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시료, 샘플, 주변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공기가 들어오면서 에어 버튼을 형성해줍니다. 그래서 안에 있는 실험에 다르는 감염 물질이라든지 작업자 쪽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에어 버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에어 호르로서 유입풍속이 들어가는 공기의 유동 통로입니다. 이리로 들어가는 공기는 내부 뒤로 올라가 70%가 순환이 되고 30%가 다시 배기로 나가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. 인체구학적으로 식도 기울어져 있어서 사용하실 때 앉아서 눈의 피로라든지 이런 게 좀 적을 수 있고요. 이 부분 안에는 팔걸이라든지 의자의 높이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램프라든지 UV라든지 펜을 온오프스 시킬 수 있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. 내부에는 악세사리로 연결할 수 있는 베큐이라든지 워터, 가스를 연결할 수 있는 4가지 코트가 있습니다. 실험장비로는 콘센트에 연결할 수 있는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. UV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살균 소독 기능까지 있습니다. 진한 수 있는 연결할 공anch